그냥 저 이사님 이사님 예나는 마피아 할 때 진짜 조연이 해 아 맞아맞아맞아마피아 하면 조용히 해 아 그러게 그러게 어 낙허님 낙허님 낙허 언니 처음에 얼굴이 표정으로 당했어요 아 진짜 아니야 그래서 엄마 진짜 나도 나코 미심했어 왜냐면 나코 언니가 예산 언니 옆에서 왔는데 그러게 그러게 맞아 마피아는 거의 아 그러게 그러게 아깝게 야 무서운 사람이군요 아니 너 예산같은데 이산 님이 너네 총 아니야? 이산 님 총? 무서운 거 알지 이산 님 이산 님 이산 님 맞아 이산 님 맞아 이산 님 맞아 이산 님 맞아 야 태연아 태연 죽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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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약 시민인 거 알면 한번 내 총을 믿어봐 그냥 총? 근데 총이기에는 어이가 시민이면 어떡해 그니까 나 지금 어이가 없다니까 그 연기 그 연기의 느낌이 있어 최은하 느낌이 있어 내가 알겠다 알겠어 그 있어 그 있어 그 있어 난 무거한 시민이라고 자 나의 시민이라고 자 여러분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 수구리 모두 수구리 모두 수구리 모두 수구리 선량한 시민이 죽었습니다 나의 시민이라고 네 아무 소리도 내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마피아는 조용히 고개만 살짝 들어서 확인을 해주세요 살짝 들어서 확인을 해주세요 살짝 들어서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죽일 사람 하면 선택해야 되는데요 자 낮이 밝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들어주시고요 우리 선량한 시민 혜원이가 죽었습니다 우리 선량한 시민 너무 선량해서 할매도 없다 너무 선량해서 할매도 없다 뭐야 무서워 너무 선량해 너무 선량해 혜진이 무서워 자 여러분 낙권이가 진짜 낙권이다 진짜 낙권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 살려줘 아 일단 나 꼴리로 죽어야 돼 하나 둘 셋 밤이 되었습니다 선량한 시민이 죽었습니다 선량한 시민 선량한 시민 민주가 죽었어 아 이것도 알았어 이것도 알았어 뭔가 느낄 수 있어 저희들 뭐야 저희들 뭐야 마피아의 기준을 모르겠어 지금 시민 마피아은 저 경찰이에요 멋있다 오 맛있다 오케이 그래서 뭐였어요 예나 언니를 조사했어요 조사했잖아 그래서요 뭐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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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예요? 누가 왜 경찰이야? 일단 읽자. 그리고 경찰 고개를 들어주세요. 조사할 사람 선택해주세요. 자. 야 잠깐만 진짜 켜. 나 진짜 클로버크 공개한 거야. 근데 여기서. 맞네. 언니 표정이 맞네. 와 야 잠깐만 경찰 진짜 있으면 나와봐. 진짜 있으면 나와봐. 너는 아니면 너는 진짜. 아니 야 봐. 아니 야 봐. 언니 표정이 없어. 아니 경찰 진짜 없어? 맞아 맞아. 표정이 지금 진짜네. 좋아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네 마피아가 죽었습니다. 아 나 경찰이나 할래 했는데 원래. 야. 아하. 저는 뭔가 원효이 말이 없는 것 같아. 변속보다. 난 근데 만약에 원효이잖아? 난 그럼 원효이 진짜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해. 나 원효. 아까 민준이 죽었는데. 민준이 죽었어요? 나 진짜 죽었어. 나한테 이랬어. 어 짚고 싶어. 민준이 죽었어? 민준이 죽었어. 언제? 근데 말을 너무 안 하긴 하는데 그게 너무 진짜였어. 민준이 죽었어요? 아 나는 내 생각엔 얘랑 얘 같애. 그러니까 저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얘 둘이 얘를 자꾸 몰아간다니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몰아가는 거 아니고. 그럼 너는 누가 의심가? 저는 나를 마피아를 막 하니까. 아니 니가 자꾸 나 의심하니까 내가. 아니 아니 아니야. 나 왜 마피아래. 자 투표할게요. 하나 둘 셋. 원효이. 나 진짜 아니야. 하나 둘 셋. 원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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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다 하실. 나 이제 이대로 죽을 수 없어. 마피아가 죽었습니다. 아 오케이. 게임입니다. 시민이 승리가. 자 마피아는 유리, 원형, 예나였어요. 맞아요. 우유꽃. 죄송합니다. 민주언니가 다 먹어야 돼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 뭐야 뭐야. 뭐야 뭔데? MC는 시민이에요? MC 마피아는 아니잖아요. 마피 아니야? MC는 마피아 아니래 뭐야? 하나, 둘, 둘 우엄! 룸스프레이, 룸스프레이 이거 진짜 방에 뿌리면 좋을 것 같아 세원아, 우리 방에 뿌리자 좋아요 그게 있네 근데 우리가 또 좋은 선물을 받았잖아요 우리 위즈원한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이려고 투표도 열심히 해주시고 했으니까 우리 위즈원한테도 이렇게 향기로운 선물 우리가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팅트립? 가능한가요, 이팅트립? 진짜 만점이다, 이팅트립이 와, 진짜 역시 이팅트립은 너무 착한 거 같아요 선량한 팀인 이팅트립 위즈원 룸스프레이 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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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 촬영을 마치고 맞아 그리고 다시 숙소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게임도 많이 하고 저희 간장게장도 먹고 아침부터 정말 부스러워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방금 위즈원님이 주신 뭐지? 그 바게트 버거 아, 맞아 수제 바게트 버거 너무 맛있었어요 이거 우리 위즈원분들한테도 저희가 12개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유세가 왔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가 제일 기대되는 거 같아요 아니요 아니 저건보다 스케일이 너무 더 커져가지고 스케일이 엄청 커져서 근데 스케일이 엄청 커져서 나 갈치조림 진짜 시즌3때는 이제 뭐 상상도 못하는 식으로 벌써 시즌3 기대해도 되나? 오늘 멤버들이랑 이렇게 다양한 게임도 하고 정말 이렇게 좋은 선물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게임이랑 먹방도 굉장히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위즈원도 이거 맞고 꿀잠 자세요 위즈원 자면서 잘게요, 위즈원 잘 자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위즈원 하면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위즈원도 잘자 바이바이 안녕 잘자 하이 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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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사수를 위한 모닝게임 아이즈원 모의고사 문제 정답에 맞힌 멤버에게 아침 식사가 지급됩니다 아이즈원에 대한 약간 퀴즈 이런 건가? 두 명씩 나눠줘서 해야 되네 잠시만 다 맞혀야지 배고파요, 큰일 안 드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 날 아침이 되는 거 같아요 아이즈원 이거 아이즈원 하이 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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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t 어? 네? 아이즈원 다른 팀이에요? 아이즈원 우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찾아요? 아 은근히 힘든데 어떻게 해드릴까요? 다른 팀이에요? 이번 시간은 아이즈원 모의고사를 진행하는데요 플러스 아이돌 아이디를 통해서 이 직원분들한테 사전에 문제를 저희가 받았어요 누가의 정답을 알면 붙여주시는데요 한 팀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에? 못 먹어요? 최초 아니야 이 팀들이 최초 서로 경쟁입니다 좋았어 잘할 수 있을까? 우린 팀이야 멈춘하다가 만나면 좋아요 몸싸움 나면 어떡해요 여기가 제일 위험해 지금 저쪽 팀은 가드님 한 명 붙여주세요 저쪽 팀 한테만 가드님 한 명 붙여주세요 저 열정 가득맨드예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난 1팀 출발 뭐야? 벽에 있다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아니야? 그냥 눈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최언니보다 먼저 찾아야 되는 거지? 근데 어차피 맞춰야 돼요 아니면 아 빨리 찾고 싶은데 야 여기서 어떻게 찾아?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아우 이 언니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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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이거 끄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거 끄고 있었어요 아 안 뺏어요 안 뺏어요 안 뺏어요 아 이거 모르겠어 시즌 1, 2잖아 이거 아 그러네 아 아 이게 이거 몰라 일단 이거는 뭐였지? 언니 다른 팀한테 물어봐야겠다 늦게 왔나? 우리 너무 빨리 갔나? 아니야 난 잠시만 잠시만 아 안돼 아 이거 좀 아니잖아요 잠시만 어이가 없는데 근데 왜 다른 멤버들은 거기 안 봤을까? 그게 와 돌고래 돌고래제 아 원래 고래들은 배를 만지주면 좋아하거든 아 그래? 어 진짜 없네 다 다 멤버들이 봤겠지? 어떡해 여기 있을 거 같아 이거 쓰레기통이 있는 거 아니야? 쓰레기통은 누가 지드냐고 아 아 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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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런 거 없어 뭔지 자는 사람 이야기를 했잖아 뭔지 자는 뭐야 왜 왜 왜 야 야 아 아 아 나 도착했어 이제 못 뺐어 야 우리 하자 야 헤어 날라와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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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먼저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 1번 정답 이채현 1번 문답 이채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샤오 언니 뭔지 알아요? 잘한다 잘한다 샤오 언니 잘했어 극수몽이 뭔지 알아요 역시 극수몽 그거 쓰레기야 멍청아 2번 문제의 답 그거 쓰레기야 멍청아 예나 언니 아 아 아 아 6번 답은 필사요 아 이거 기억났다니까 진짜 이거 맞아 제발 우와 이거 어떻게 기억했어요? 잘 봤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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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9번이요 블랙 밀크티 펄츠가 당도 70 12번 문제 라쿠의 바람개비 색깔은 파란색 11번 민주 언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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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 번만 읽어줄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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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본인이 물어봐야 돼 채원언니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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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원언니? 채원언니가 뭐가 있을까 채원언니가 뭐가 있을까 채원언니가 뭐가 있을까 채원언니 짠말 짠말 채원언니 왜 채원언니 채원언니 이거 봐야 돼 언니가 봐야 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채원언니 왜 없으니까 채원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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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봐도 언니는 뭘걸이야 채원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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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채원언니 아니 내가 이렇게 채원언니 봤어요? 응 채원언니 아이고 힘들다 채원언니 여야 문구 전혀 채원언니 여야 여야 이걸로 라이크야 라이크 자 호미언니 세 번 너 여야 이놈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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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마워 왔다 왔다 야, 예나야 빨리 와 잠깐만 언니, 언니 이거 해 언니 이거 해 자, 기다리고 손 잡고 자, 지금 정답 맞힌다 10번 문제 혜원, 원영, 채연, 유진 아니, 이거 아니고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얘가 아는 답을 그렇죠, 예수환이거든요 야, 얘 알아, 얘 알아 오케이, 오케이, 방금 맞잖아 맞잖아 10번 문제 유진 예나 채연 혜원 혜원 뭐예요? 아니요 아직 1시간이 안 되긴 했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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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 ALM 이제 ridd я failed зад OUT hhhh ㄹ ㄹ ㄹ ¿ ㄹ ㄹ ว ㄹ ㄹ rest canceled Sei 오 근데 맛있겠는데 어떻게 오케이 우와!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사진 찍어야지 한번 찍어볼게요 예쁘게 왜 이렇게 준비해주셨지? 쯤이라기 이 쫄깃 깃더라구요 이거 진짜 잘 먹었습니다 이 방송은 진짜 만들었네요 이게 진짜 맛있겠다